오늘 말씀은 야구보소입니다. 신약성경, 우리 야구보소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5페이지입니다. 야구보소 4장 13절에서 17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일 이를 자랑하지 말라입니다. 이번 주 강담 말씀이 요한복음 9장이 선포되었습니다. 요한복음 전체는 생명입니다. 생명. 하나님이 말씀이신데 그 말씀이 인간의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모든 사람에게 세상의 빛을 비추는데 그 빛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생명의 빛으로 역사합니다. 그 생명의 빛으로 말미암아 올해의 원단에 하나님이 내 하는 모든 일에 손을 견고하게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의 방향 또 하나님의 방향과 교회의 방향과 맞을 때 견고한 응답을 주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는 하늘의 것에 맞췄을 때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눈에 보여지는 것은 나사렛 예수의 목수의 아들 그 당시 하찮게 여겼죠. 저게 누구냐? 목수의 아들 아니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메시아로 온 건데요. 육의 눈으로는 목수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걸 보지 못하면 지금 예수님이 내 앞에, 예수님의 모습으로 왔는데 나는 그냥 내 인간의 원수고 그냥 돈 문제고 하나님이 나에게 견고하게 세워질 음성으로 보이지 않죠. 지금 금요 말씀이 장세기야 시작됐습니다. 창조 선언이죠.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었고 그 그리스도의 이 빛이 내 안에 임하는데 오늘 우리 이번 주 말씀이 그 말씀이 내 안에 창조의 빛으로 비춰져야 내 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그 보는 것 부분에서 영적인 해석이 되어지는 사고체계의 패러다임 새로운 세계가 시작되는 거죠. 우리는 그 가문의 배경 속에 장세기 3장의 내 중심, 물질 중심 우리는 세상의 모든 부분에 말로는 복음이라고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말씀의 부분에 예수님이 지나가는 맹인을 봤는데 보는 순간 날 때부터 맹인이라 운명인 거예요. 날 때부터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날 때부터 맹인인가 보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누구의 죄냐고 물어보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의 눈을 떴습니다. 영의 눈을 떠도 우리는 언제나 문제와 사건 앞에 제자들 질문처럼 누구의 죄입니까? 내가 잘못했습니까? 저 사람이 잘못했습니까? 매일매일 땅의 것으로 질문하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야 하늘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보혈의 능력이 통과되어야 하늘의 것으로 보여지지 그렇지 않으면 백이면 백 다 땅의 것입니까? 누구의 죄냐고? 부모의 죄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틀린 말은 아니죠. 불명이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부터 나타난 거니까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라니까요. 그게 축복입니까? 보여지는 부분은 저주지요. 운명이고 우리는 이번 주 말씀에 영적인 패러다임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눈 부활의 눈 하나님 내가 꼭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여야 장조의 빛이 나타나고 생명의 빛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거죠. 이 맹인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운명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중요한 인생이 된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었고 내가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성전 건축으로 동참하였고 내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전도와 성교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매일 돈이죠. 내 새끼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우리가 세계보금만 하고 기도하지만 사실은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싶은 거잖아요. 우리는 매일 일을 우리는 알지 못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인 부분의 금요주일 말씀에는 어떠한 역경과 고난 그 문제 사건 앞에 영적인 시악을 열어서 보라는데 아니 보고 싶죠. 우리도 하나님 계획을 보고 싶고 사람과 온수 안 맺고 싶고 돈 안 따라가고 싶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또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놓치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내 중심으로 선택하는데 하나님 장조의 빛이 비춰서 그리스도의 빛으로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볼 수 있는 사실적인 내 안의 사고 체계가 바뀌게 하시고 올해 이 맹인이라는 부분은 인간관계 부분입니다. 아니 내가 인간관계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그 사람에게 뭘 보아야 될지 중요한 또 경고케 하는 하나님의 원단에 모세의 응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야고버서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제목은 제가 내일이를 자랑하지 말라는 14절 말씀을 본문을 잡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내일이를 너희가 알지 못하는 도다. 지금 이 야고버서의 기자는요. 이 서신서를 받는 사람이 대부분이 소아시아의 여러 도시국가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여기저기 또 돌아다니면서 한 곳을 이렇게 딱 정하여서 장사치지죠. 이게 1년을 머물면서 물건을 파고 살고 이렇게 해서 이제 돈을 버는 상인들이 대부분 많았습니다. 오늘 그 상인들에 대한 우리 삶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사명도 중요합니다. 전도와 성교의 방향 맞추고 우리 예원교회 또 다른 비전인 사천 또 우리 지교회와 마곡 또 우리 지역보고마와 우리가 또 이만현장 전도 제자 많은 교회의 비전 속에 결국은 우리가 삶이 응답받아야지 사명도 삶 안에 있는 거고요. 우리가 나는 주의 종으로 나는 또 하나님의 장로로 하나님의 건사로 하나님의 성도로 넵런토로 있는데 내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내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매 한반이라면 우리가 너무 사명을 쫓아가는 그 시간과 내 삶이 머물러 있는 그게 너무나 계리가 커서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인데 내 삶은 뭐지? 그래서 여기저기 그리스도를 쫓아다닙니다. 여기 그리스도가 맞냐? 저기 그리스도가 맞냐? 메시지 쫓아다니지 마시고 강단에서 주는 말씀 속에 우리가 경고케 하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제목은 생명 없는 허탄한 삶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까딱 잘못 놓치면 세계보고마는 항에서 달려가고 민족과 지역보고마는 항에서 달려가고 마곡보고마는 항에서 달려가고 우리가 전도와 성교를 달려가는데 생명 없는 허탄한 삶으로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오늘 13절에 뭐라고 하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러 장사를 해서 이익을 벌이라. 가장 얍실한 장사가 1년치 장사죠. 우리가 돈을 버는 데 있어서요. 얍실하게 1년치 장사해서 무슨 떼돈을 벌겠어요? 이익은 좀 보겠지만 우리 신앙생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장사치기 식으로 내가 1년 내가 헌신하고 뭘 하고 1년 내가 뭘 하고 하고 이는 신앙생활의 부분에는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맨날 뽑히는 거예요. 심어 따면 뽑히고 심어 따면 뽑히고 주의 강대에서 그랬죠. 너무 나무를 자주 옮기면 뿌리를 못 내린다고. 우리 하분 풍가를 해봤자 하분입니다. 우리가 땅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지. 우리는 직분의 뿌리를 내리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직분을 감당하는 겁니다. 들으라! 오늘 들으래요. 1년을 장사해서 떼돈을 벌이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냐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살았는 것도 어리석은 건데 신앙의 부분에 지금 믿는 자에게 하는 말입니다. 삶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하는 말이죠. 어리석은 인간의 이는 한탄한 이는 생각들 계산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경고에 대한 부분입니다. 1 더하기 이는 이가 맞죠. 50 더하기 50은 100이죠. 그는 우리의 인간의 산수적인 십진법의 계산입니다. 1년을 계산해서 얼마를 벌이겠다. 그거 뭐 틀린 말은 아니죠. 하나님의 계산은 1초를 하나님이 계산하면 100년의 응답이 있고요. 내가 100년을 노력했는데요. 마이너스 인생이 되는 게 우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불가학력적인 하나님의 축복이 있죠. 1 더하기 1이었는데 하나님은 100으로 주십니다. 이게 하늘의 계산법이고 장세기의 계산법입니다. 지금 장세기가 들어갔으니까 내 삶의 모든 체계가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장세기 3장의 주인은 나죠. 내가 벗은 것이 두렵고 나무잎을 가리는 우리 인생 학력으로 가릴까 돈을 많이 벌여서 가릴까 직분을 가져서 가릴까 우리는 나무잎의 인생입니다. 요나가 박넝쿨이요. 뇌시가 말라버렸어요. 엄청 화를 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인생은 박넝쿨 인생입니다. 우리가 입은 이 세상의 옷이 영원하지가 않죠. 영원한 우리는 가족 옷인 예수 그리스를 입어야 창피하지가 않지 나무잎을 엮어봤자 평생 갈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때와 기한을 정하는 1년의 기한을 정했다는 것 이게 꼭 1년이라는 게 아니라 영적인 의미는 너희의 계산이라는 거예요. 내가 10년만 내가 딱 돈 벌이면 내가 딱 1년만 내가 여기서 딱 이렇게 하면 우리 고3들 지금 수능 수시 넣거든요. 우리 아들도 그랬어요. 성적이 좀 안 나고 뭔지 알아요? 재수하면 엄마 내가 내신은 안 되면 내가 정시로 해서 내가 수능 보겠다고 그래서 정시를 딱 보려니까 안 되거든요. 재수만 하면 될 것 같다고 우리 인생이 1년 재수해서 될 거면 아니 고3은 왜 보냅니까? 고3의 승부가 안 되는데 무슨 재수를 해서 되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매년 재수하다 끝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좀 쉬었다가 1년만 쉬었다가 주의 일을 해야지 내가 한 3년만 주의 일을 하고 내가 또 좀 쉬어야지 내가 10년동안 달려와서 너무 힘들어서 안신력을 가져야지 우리 안에 기한을 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때와 기한은 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요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거 그거 내가 선택하는 줄 아십니까? 그거 내 마음대로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일을 좀 하고 싶다 했을 때 몸이 아플 수 있고요. 돈이 딱 많은데 건강에 문제가 와서 병원에 갖다 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때와 기한은 아버지 것입니다. 그거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지 내가 1년이고 내가 10년이고 정하는 게 아니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내가 1년을 머물며 장사를 해서 이익을 보겠대요. 우리가 혹 10년을 계산하는 게 있습니까? 나의 계산이 여기에 1년은 아닌데 5년을 계산하고 있냐고요.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때와 기한을 두시고 그 때를 내가 놓치지 않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와 내 때를 놓치지 않도록 기도해야지 내가 내 때를 정해서 하나님의 장세기 빛을 끌어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별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14절에 내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대요. 그러면서 뭐냐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여기 이 말은 뭐냐면요 너의 그 생명이 무엇을 위해서 네가 사느냐 이거예요. 네가 천년만년 살 것 같이 사냐 성경에 이번 우리 10편 90편이 원단의 본문의 배경입니다. 뭐라고 하냐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해야 80인데 아니 말씀 앞에 개수 안 해봐도 80 앞에 개수해보세요. 내가 지금 몇 년 남았는지 천년만년 살 거고 전쟁 남아 나만 안 죽을 것 같잖아요. 그게 우리의 영의 눈이 없는 육의 눈을 가진 자가 하나님과 영원한 걸 못 바라보면 바로 앞에 낭떠러지가 있어 죽을 것 같은데 달려가는 게 우리의 육안이 영안이 어두운 우리의 장세기 3장의 인생입니다. 너희의 생명이 어디 있냐 무엇을 위해서 돈을 벌이고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고 이 시간에 무엇을 위하여 새벽 기도를 나왔냐 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하여 너희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 허무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그 개수한 부분이 너무나 무의미하고 너무나 허무하고 너무나 하찮고 너무 인간의 연약함을 말하는 거죠. 너희가 개수하는 것이 오늘 밤 내가 네 생명을 취하면 그것이 다 네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연수의 자랑은 열매야 되는데 뭐라고 말하냐 수고와 슬픔뿐이래요. 수고와 슬픔 최소한 많이 남겨주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희 집안 보니까 좋은 거 아닙니다. 자식들한테 똑같이 분배했다고 했는데 내가 왜 형보다 작냐 왜 나는 바치고 왜 형은 건물이냐 그렇게 또 다른 소송이 오더라고요. 저희 집의 이야기입니다. 저희 집의 큰 아들은 건물을 주고 작은 아들은 땅을 줬거든요. 그런데 저에게는 뭐를 줬냐 아무것도 안 줬어요. 땅도 안 주고 건물도 안 주고 그런데 하는 게 따졌어요. 아무리 내가 네 집하로서 하나의 주의 이야기를 가지마. 그래도 육신의 땅은 줘야죠. 그랬더니 저희 아바하마마께서 그 건물 팔아서 돈을 가져가라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건물이 안 팔려요. 그래서 아직까지 아버지 돌아가신 지가 오래됐는데 아직 저에게 유산이 안 넘어오더라고요. 바로 넘어올 줄 알고 개수했는데 그 유산 또한 저한테 안 넘어오는 거예요. 우리의 개수가 하나님이 막으면 어떤 것도 안 넘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날이 날아간대요. 우리가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셔서 내 남은 날을 개수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게 이 모세의 기도입니다. 그 기도 속에 창조의 빛, 생명의 빛으로 우리가 이번에 견고한 응답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질문이죠.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네 생명의 근원이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고 하지만 너 사실적인 삶의 생명은 썩어질 곳에 있지 않냐? 우리가 이 썩어질 것을 가지고 전도와 성교의 방향을 맞춰서 영원한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에는 하나님께 의뢰하고 의지하는 삶입니다. 의뢰하는 거예요. 기도는 의뢰하는 거죠. 질문하고 물어보고 그런데 우리는 의뢰와 질문이 아니에요. 셀이 다 청구서만 내는 거예요. 뭐 주시고 뭐 주시고 뭐 주시고 들어보지도 않아. 예수 이름으로 도당 딱 짚고 그냥 하나님 나 할 말이 있는데 이번 강단 말씀에 줄 말이 있는데 그런 시끄럽고 그냥 이것 주고 저것 주고 이거 내 세상적인 문제 해결하고 딱 끝내버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네요. 대화가 안 통하면 엄청 답답합니다. 우리에게 제일 답답한 게 누군지 아십니까? 허즈밴드 남편이에요. 오늘 우리 장모님이 와 계셔서 이렇게 말은 못하겠네요. 허즈밴드가 제일 답답합니다. 그런데 허즈밴드는 와이프가 제일 답답하겠죠. 맞습니다. 우리 서로 답답해요. 매느리 이야기 들으면 매느리 이야기하고 시어머니 이야기 들으면 시어머니고 왜 각자의 말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한테 이야기해야 돼요. 우리의 해봤자 부응애예요. 부부가 흥분해서 해야 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래는 꼭 의뢰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었고 그 예수 그리스의 빛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구하실 때 주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 내가 지금 인화한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내가 그 문제 속에 누구의 죄냐고 내 죄냐고 내가 잘못한 거냐고 누구의 죄냐고 하나님 단면적인 걸 따지지 않게 하시고 제자를 훈련하여 영안을 열게 하시는 것처럼 나를 경고케 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허락하셨냐고 이 부분을 반드시 물어보셔서 오늘 이 본문에는 어떻게 질문하냐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이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 기도할 때 원하는지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대개지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막아주시고 사실은 그게 내 뜻이기를 원하는 건데 좀 미안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좀 이게 안 되게 해달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를 원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면 대개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은 이번 강단의 말씀에 이번에 하나님의 뜻은 너의 영안을 열어서 보아라 너의 사고 체계 고정관념 너의 모든 지금까지 보았던 것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네 계획 네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하늘의 것 하나님 중심으로 보라는 거죠 지금 이 장사하는 이 상인들의 모든 부분은 물질 중심이잖아요 우리는 또 다른 장사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선원의 인생은 80, 90%는 물질입니다 그런데 장세기 6장에 보면 내필임이 나옵니다 내필임 이 내필임은 당대의 용사, 거인입니다 거인 안에 결론은 뭐냐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이 우리가 세리로 돈을 벌였는데 영적인 거인이라 직분을 가졌는데 직분이 이것도 하고 직분이 이번 올해 한 해 네 개야 직분은 거인인데 하나도 생명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직분을 네 개 하든 하나를 하든 하나님 앞에 생명이 있는 내가 이 직분에 대한 부분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을 물어보시고 기도로 엎드리셔야 됩니다 기도로 엎드리셔야 됩니다 일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해야지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아니면 내가 많이 한 거야 내가 이거 했고 내가 저거 했고 그런데 하나님은 뭐냐 네 영각 네가 취했노라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일 하나님이 정한 때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는 그는 생명이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면 그는 얍실하게 질문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경고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세상을 넘어서 전도와 성교회 마치고 예언교회 안에 성전의 기둥으로 하나의 직분의 기둥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17절에 뭐라 말씀하시냐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제래요 알고도 행하지 뭘 하는 줄 알아요 다 안 돼요 팀사회 이렇게 하다 보면 다 알고 있대 목사님 아내도 다 알고 있대 세 가족도 똑같이 훈련 받으러 가죠 똑같이 말씀 듣죠 똑같이 훈련 듣죠 듣는 각도가 다른데 듣는 시간은 똑같으니까 그런데 여기에 너가 알면은 뭐하냐 행하지 않으면 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행하는 믿음입니다 행하는 믿음이 있어야 산 믿음이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지 알고 있다 70인 3차 70인 100차까지 받아보세요 소용없습니다 달아방 하나 안 떼면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진정한 변화 내가 초신자 때 내가 10년이 되었고 중직자를 받았고 내가 성정건축 안에 커버는 또 홀에 앉아 있는데 내 삶이 변하지 않으면 오늘 똑같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책망의 소리를 듣습니다 실제적인 삶의 변화 올해의 원단은 견고한 응답의 땅의 응답이지만 요한복음의 하늘에 그 말씀을 가지고 나의 것으로 잡는 기한 하나님께 의뢰하고 의지하는 삶이 되시기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중보기도 개인의 기도를 넘어야 됩니다 우리는 각자 개인의 기도를 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개인의 기도를 넘어서 팀의 기도를 가기 원하죠 많은 사람들이 80%가 개인의 기도로 끝납니다 팀의 기도죠 저희가 이번에 성교를 사모하러 갑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제가 기도하는 겁니다 결론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제 1부 이번의 설교 제목이었는데요 골로세서 우리 이렇게 4장 3절에 보면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한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제가 이 일 때문에 주의 종이 되었고 내가 이 일 때문에 의뢰 성교를 맡아서 이번에 사모아 성교가 첫 저희 단독 성교입니다 뉴질랜드 성교사로 계신 오미경 성교사님에게 그 있어서는 첫 또 해외 또 성교고요 우리가 이번에 사모아 부분에는 비행기를 두 번 갈아타거든요 그래서 비용도 많이 들고 이렇게 또 우리 약품을 가지고 가야 되고 이런 의료기구를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남코수가 이렇게 많은데 거기에 저희가 신학교에 전도학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하고 저희가 그 신학교에 10명의 장학금을 줄 텐데 거기에 절대 제자의 만남이 있어서 하나님 여기 우리 예원교회와 또 우리 다락방과 연결되어져서 전도학이 개설되어서 정말 거기에 생명 살리는 주의 종들이 또 하나님 또 이렇게 세워지게 하시고 거기에서 또 성교가 나가고 저희가 의료 성교를 통해서 꼭 의료를 받아야 할 사람 의료 성교를 통해서 하나님 보금을 받아야 할 사람 그럼 마지막 날에 저희가 집회를 합니다 전도 집회를 하는데 거기가 저희가 이제 선물을 이렇게 해가서 거기에 정확한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고 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거기를 기점으로 해서 섬나라의 전도의 문이 이제 앞으로 열리게 될 겁니다 첫 성교의 부분이죠 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갈 때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 마게도니아를 틀어서 거기에 첫 성 빌리포 지역의 누디아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새로운 문을 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 제목이 누디아의 제자의 응답입니다 나를 주 믿는 자를 열거든 우리 집에 유아라고 강권하는 그는 자원하는 제자의 만남 있게 해달라고 의료 성교 꼭 저희는 추석 주간에 갑니다 사모와 의료 성교를 놓고 오늘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때 또 필리핀 성교도 같이 떠나는 우리 예원팀이 있습니다 우리 또 꼭 성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각자 우리 또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개인을 위해서 사모와 성교와 필리핀 성교를 위해서 우리 함께 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했는데 1년이라는 10년이라는 세상의 기한을 정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와 기한은 하나님 손에 있사오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의 개수함을 주셔서 내가 때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내 일을 우리가 아무도 알지 못하고 내 일을 자랑하지 않는 하나님 생명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의지하고 의뢰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모든 성도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와 성교와 필리핀 성교를 써 중보 기도가 필요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이 새벽 기도에 참석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나라 그 위를 위해서 성교를 위해서 보내는 성교사 가는 성교사 함께하는 성교사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교사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